한글이의 TV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의 모바일 RPG 삼국전투기가 사전등록 이벤트를 시작합니다. 삼국전투기는 프로야구 카툰으로 잘 알려진 최훈 작가의 동명 인기 웹툰을 기반으로 한 게임인데요. 오는 8월 12일까지 사전등록이 진행되며 삼국지 장수들에 대한 퀴즈 등 포성한 이벤트가 준비됐다고 합니다. 원작 특유의 코믹한 삼국지 장수들을 수집 및 육성하고 여러 형태의 전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. 뿐만 아니라 삼국지 속 유명 이야기에 따라 즐기는 에피소드, 타 이용자와의 군단과 실력을 겨루는 대전과 친구들과 힘을 모아 거대한 상대와 싸우는 보스전 등 다채로운 게임 모드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게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삼국전투기 특별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